그 말씀을 듣고, 하나님의 성기는데 있어서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.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,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, 또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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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저는 어떤 적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어떤 방식으로 성명력이 있었고 또 아벨이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. 요소오는 시가인의 방식 시공신 요소오는 요약으로 방식 시공신 요소오는 요약으로 방식 시공정행 고 beautiful 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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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너무 좋지만 배울 것입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,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,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키고, 내가 주님에게 제의를 주십시오,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기억나는 것입니다. 내가 주님에게 제의를 주십시오,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기억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영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.